뭐야? 이 노래 뭐야? 깜지고 있습니다. 한 번 더! 안 하죠! 안 하죠! 안 하죠! 안 하죠! 은광이 담았어! 은광! 은광! 네네! 박수순씨 고맙습니다. 자리 알려주시고요. 미래 애기 이름이 뭉쳤네. 은광이가 당황했는데 은광! 은광! 아! 운 양! 아! 운 양이에요! 당연히 팬이 올 줄 알았어요. 아 놀래라. 팬이 오시지 않고 멤버가 왔습니다. 진짜 똑같다. 냉동인당. 공감이야. 아니 우리 은지원 씨도 안 변했지만 진짜? 그 공연을 하셨잖아요.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? 감회가 남다리실 것 같아요. 그냥 멍 했습니다. 진짜 어하니 벙벙하고. 제일 걱정은 예전처럼 기억 못 해주시고 안 오실까봐 그게 제일... 실제로 저희 전화기를 압수를 당했으니까 와... 이거 과연 될까?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은지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래도 멤버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성훈인 것 같다. 그 뒤로 뭐 이익을 한 게 없어서... 목력이 제일 크니까. 멤버들 중에 제일 잭스키스 재결합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? 오래전부터... 도회로 장수원이었어요. 오... 오히려? 제킹스 다시 하는 거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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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